음악 여러분들 요즘 운동 많이 하죠 실내 운동도 많이 하고 저도 운동을 거의 매일 하는데 운동을 혼자 하든 또는 상대가 있는 운동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운동에는 제일 중요한 거 그런 생각하면서 운동 안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운동에는 심리적인 측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 유일하게 심리치료사가 따라갔다고 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린 나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밸런스가 무너지면 확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좀 붙잡아주기 위해서 심리치료사가 같이 동행을 했다고 후담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운동에는 심리적인 측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가 아무리 좀 까다롭고 쎄도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들면 정말 안 져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건 스포츠 얘기고 이걸 조금 바꾸어서 인생살이도 그렇던가요? 자신감만 있으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흘러가고 그런 결론이 나오든가요 그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1 더하기 1 하면 성실하게 결과가 2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마이너스도 되고 또 뜻하지 않게 나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탈러스 100도 나오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불쑥불쑥 벌어져요 제일 확실한 게 오랜만에 동창회 한번 나가보세요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쟤는 분명히 학교 다닐 때 탱자탱자 놀기만 하던 앤데 왠 복으로 저렇게 좋은 신랑을 만나서 저러고 나왔나 거기에 비하면 나는 죽어라고 도서관에 살면서 공부밖에 한 게 없는데 어쩌다 이런 걸 만나가지고 괜히 멀쩡한 남편에게 일패를 가하는 그런 게 우리 일상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심은 대로 나야 정상인데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는 오늘 그런 연장선에서 유다왕 아사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사 본문 구조를 좀 볼까요? 이스라엘의 여로부왕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기록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40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미살롬의 딸이더라 네 예루살렘에서 유다왕이네요 예루살렘인 걸 보니까 예루살렘은 유다 안에 있었죠 41년을 통치했다면 역대왕 중에 두 번째 긴 기록입니다 어느 왕인가 한 55년을 했죠 그런데 이 왕은 그보다 조금 짧은 41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2절 하반절의 생물학적인 기록에 좀 의아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죠?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아비살롬 지난주 본 것 같은데 이 이름이 우리 15장 1절을 좀 보십시다 15장 1절은 바로 이 아사왕 아버지 아비암의 기록이에요 너바스야들 왕 18제에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이 사람을 굉장히 짧게 통치하다 갔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아비살롬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일인물이에요 그럼 족보가 이게 강아지 족보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기록대로라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 거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 기록을 1절과 10절만 비교해 봐도 내 어머니 이름이 아사왕 내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에요 아비살롬은 압살롬이죠 그런데 아버지 족보를 보니까 그 어머니도 누구예요?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에요 이것은 고대 시대의 열한기를 기록할 때 흔한 기록 습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 때 영향을 끼쳤던 마아가라는 어머니가 손주 왕 통치할 기간에도 엄마 역할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죠? 태후라고 합니다 태후 우리 사극에 보면 이런 직함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사가들은 이것을 생물학적인 계보를 정확하게 할머니라고 표기를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어머니라고 표기를 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아비살롬의 딸인 마아가가 왕의 두 대에 걸쳐서 종교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이 돼요 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습니까? 하나였습니까? 하나였어요 그걸 감안했을 때 이 본문에 등장하는 또 지난주 본문에도 등장했던 아비암의 어머니 또 정확히 생물학적인 표현으로는 아사왕의 할머니죠 여긴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여인이 실질적으로 수십 년 동안을 유다 땅을 섭정하고 통치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대에 걸쳐서 그런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와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여 12절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 아사왕은 어떤 왕으로 통치 흔적을 남겼는가 하면 개혁의 선봉에 서 있었어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개혁적인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개혁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 할머니죠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두 대에 걸친 왕통치기간 동안에 섭정을 하면서 온 유다 땅을 우상천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어떤 조치를 하는가 읽어보세요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저를 보세요 심지어는 이 개혁이 얼마나 시퍼냈는가 하면 할머니까지 태우 위를 패해버립니다 이거 아주 한때 싱가포르의 이코뉴 수상의 전기를 읽어보면 집안의 모든 혈족들의 비리까지 무섭게 처단을 하죠 며느리 사례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가 오늘날 세계에 가장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는 국가가 된 거죠 도시국가죠 그 이상의 개혁정책을 편 거예요 우린 여기서 조금 멈춰서서 이제 성경의 기록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개혁이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할머니 태우 자리를 뺏어서 그런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성경의 개혁적인 왕들이 더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관된 패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기록에 반드시 명시해놨죠 이 개혁을 왜 했는지 개혁의 동기가 뭔지 이런 기록들이 문맥에서 반드시 밝혀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하스가 개혁적인 왕이었는데 그는 요호야다의 동기축발이 있었어요 선지자죠 또 요시야 이름이 좀 비슷한데 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개혁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힐기야라는 선지자의 강력한 동기축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아 이 왕들이 그래서 개혁을 깃발을 들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아사왕은 아무 근거도 기록도 없어요 왜 개혁을 했는지 뭐 때문에 개혁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방식을 써요 기록함으로써 메시지를 말하는 방식이 있고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메시지화하는 방식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읽으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기록이 어려워요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개혁의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침묵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메시지가 명시된 게 내용이 많아요 아니면 메시지긴 메시지인데 침묵 속에 메시지가 더 많아요 침묵 속에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적 수동형 기록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어려운 신학적 제목이 아니고 풀어 설명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신적 수동형 기록법이라는 것은 이 동기가 하나님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어떤 데도 기록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이 개혁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에게 동기와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뜻을 침묵하거나 기록을 안 함으로써 메시지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조그맣게 우리가 붙잡히는 결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간단해요 주인공이 아삽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개혁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개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될까요? 요즘 표현으로 빌리자면 숟가락 얹고 순정만 하면 돼요 숟가락 얹고 순정만 하면 이 개혁은 완성되고 목적을 이룹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14절에서 이상한 조짐 하나가 눈에 거슬립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더더욱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할머니까지 태후 자리를 척결할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아사왕이라면 산당 이까지 거 척결하는 거 뭐 어려웠을까? 여러분, 그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왕은요 아무리 소통을 잘하고 민주화 운동을 어떤 공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배를 굶기면 그건 죄입니다 그게 지도자가 갖는 숙명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길거리에서 돌멩이와 체류탄과 싸우며 민주화 운동을 이루어냈더라도 백성들의 빵의 문제가 흔들리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죠 평생 민주화 운동을 했던 대통령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막판에 나라를 부덜레게 생긴 겁니다 퇴임 전까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그때는 민주화하고 뭐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괴뢰군들이 산골에 미군하고 같이 나고가 되어서 그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목격하게 되죠 한날은 그 마을의 촌로와 같이 물구러미 먼 산을 바라보며 그 정재형 씨 인민군 장교로 등장을 하는데 먼 산을 쳐다보면서 물어요 영감님 한마디 묻겠습니다 영감님의 이 평화로운 용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수염이 허옇게 난 천장이 아주 지나가는 말처럼 뭐 그저 먹여야지 뭐 거기 정답이 있어요 그저 뭐 먹여야지 뭐 백성들은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는 데는요 여러분 종교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현장이요 정치는 무엇과 맞물릴 수밖에 없죠 경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 종교가 스탑되면 내수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정치가 마비되고 따라서 빵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개혁에 깃발을 든 왕일지라도 이 산당 제거하는 거 쉬운 문제였을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우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평균치를 냈을 때 그래도 다른 역대 왕보다는 괜찮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와 성별한 것과 자기의 성별한 것을 여우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 드리더라 얼마나 기특했는가 하면 아사왕은 아버지 쪽에 모아뒀던 은금 플러스 자기 때에 모았던 은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화려하거나 치세를 드러내는데 쓰질 않고 전부 여우와의 곳간에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왜 은금은 이 땅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동일한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동안 뭐가 있으니라? 전쟁이 있으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 뜻없는 아주 뜬금없는 이 이야기는 왜 여기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전쟁 얘기가 튀어나와요 전쟁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소집된 나라 하나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 바하사 사이에 유다왕 아사 사이에 일생동안 진행되었던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책마다 기록 초점을 알아야 돼요 열한기라는 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기록의 스타일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종교 여기에 팩트만 기록을 했어요 여기는 별로 어떤 신학적 평가가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랬다 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이 열한기 저자의 기록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왜 전쟁이 그렇게 평생 있었는지 또 이 전쟁이 갖는 신학적 이유가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책에는 이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팩트의 기록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들추어서 신학적 작업을 한 책이 하나 있어요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신학적 작업을 담아낸 역대기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뭐라고 평가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그러니까 왕 노릇한 지 36년쯤 됐네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유다 국경성 바로 코앞에다가 라마를 건축해요 그것은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략을 하기 위해서 괜히 침략을 하려고 했을까?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나오죠? 유다 왕 사람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합니다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유다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남이든 북이든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란 말이죠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행동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니까 그때마다 자꾸 민심이 흔들리고 이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때 안 되겠다 우리 전쟁을 해서라도 유다를 완전히 먹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 국경 근처까지 내려와 가서 진지를 구축한 겁니다 이걸 아사 왕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색에 사는 여기가 아라왕 사는 지역입니다 아라왕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사가 저들이 국경 근처까지 와서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별하여 드렸던 여호와의 곶간의 은금을 자기가 스스로 털어서 이 왕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라왕에게 베나다색에 왜? 도와달라고 3절을 보세요 다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놓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야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여기에 들추어 내고 싶지 않은 유다의 흑역사가 들통이 납니다 아사왕 아버지 때 또 아람 왕 선조 때에 양쪽이 동맹협약을 맺은 기록이 있어요 우리 선조 때 너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선조하고 너희 선조하고 동맹협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거 다시 갱신하자 그 말이 그때는 이 아람이 친북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거 깨고 내가 하나님의 곳간에 은금을 털어다가 네게 다 갖다 바칠 테니까 이 국가적 전쟁의 발발의 위기를 좀 막아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아사왕의 죄성과 본심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절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이죠 베나다시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중요한 북이스라엘 지점을 다 공격해서 다 무너뜨렸어요 유다왕 아사의 말을 듣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은금을 받고 5절 시작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이 난리가 나니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사 순단 전부 철수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6절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그 바하사가 짓고 있던 나마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떨구고 간 중단하고 간 모든 재료와 제목들과 물건들을 싹 쓸어다가 자기 진영의 미스바에다가 진지를 건축합니다 후반절에 나오죠? 운반하여다가 6절 하반절 돌려주세요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 속에 끼어든 아람과의 관계를 잘 신학자들이 평가를 했어요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7절 그때의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등장을 합니다 나와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더서 난나이다 여기 초점은 뭐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신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아람 왕을 의지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여호와의 곶간의 은금을 빼다가 전부 아람 왕에다 뇌물로 갖다 바친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조금 멈추어서서 오늘 우리 삶과 적용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청년들의 삶이든 성인들의 삶이든 우리 직장인으로 또는 일터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이 총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 전쟁이에요 그럼 그런 수많은 전쟁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알고 왜 겪게 만들까요? 첫 점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대들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존할 수 있느냐 이걸 항상 하나님은 검증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죠? 지금 다른 데 의존하고 있고 다른 데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든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자는데 그 갈등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전쟁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열한기에 이런 신학적 평가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정확하게 이 근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이 아라왕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냉엄한 평가를 내놔요 그리고 이제 8절을 볼까요?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평가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 이까 그러나 왕이 여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왁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건 뭐냐면 시간대별 어떤 역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선견자가 아사 왕에게 준엄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 속에 소집시키는 겁니다 왕이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구수 사람 룹 사람의 군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병거 보유한 말 그들의 무시무시한 병력 그들이 구름대처럼 몰고 왔을지라도 그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 군대를 얼마나 간단히 넘겨버렸습니까? 왜 그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왜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작은 전쟁 앞에 아람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곡관을 털다니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다같이 시작 여왁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어 행할 전쟁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메 아하 이제야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이유가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켜드렸듯이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만 바라볼 수 있니? 세상이 온통 너를 향해 돈벼드는 쓰나미 같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한 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니? 를 점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 환경이라는 것은 그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기자는 구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십니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 적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전쟁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벌주고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환란처럼 변장한 하나님의 끈끈하고도 포기할 수 없는 성실한 사랑의 마음을 이 전쟁 속에 담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돌아와야 된다 이 전쟁은 그래서 네게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쟁과 맞부딪혀 또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는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는 빈손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자꾸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마음의 행로를 누구에게로 몰아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로 몰아가고 싶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열한기에만 팩트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유다를 향하신 방식이었어요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산성이 되어 있느냐 너의 유일한 피할 바위가 되어 계시냐 너의 요새가 되어 있는가 너를 은밀히 감추는 바위 틈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계속 집요하게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예요 다음 절 한번 아사가 노하여 회개도 시연치 않을 상황인데 오히려 노합니다 선견자를 오게 가두죠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일부 백성들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핍박합니다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 기록되니라 그리고 이제 그의 슬픈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사 왕의 명과 암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개혁에 그냥 정말 숟가락만 얹으면 되었고 또 하나는 순종만 하면 됐어요 이렇게 밝게 시작했던 아사의 통치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가 몇 년이었죠? 36년이었어요 맞죠? 통치 36년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신학적 평가로 마무리되고 이제 39년쯤에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41년을 통치했으니까 죽기 몇 년 전입니까 지금? 이 본문이 2년 전이에요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 아니 발이 어떻게 병들었길래 위독까지 할까요? 이거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발이 병들었다는 말은 학자들 간에 워낙 견해가 달라서 소개만 할게요 나완자가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나완자 나병이 들었다 또 어떤 학자는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발이 병들었다는 말은 일어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그 뜻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병명은 뭘 얘기하는지는 정확질 않아요 그러나 세 번째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어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것만은 맞아요 그걸 이제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네요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약도 먹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도 이 법문을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해서 돌쇠처럼 신앙을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약살돈도 없어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약국에서 조제를 해가지고 그 집사님 댁에 방문해서 신방하고 약봉당이 한 달간 먹을 약이니까 먹으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그 약이 대문 바깥에 쓰레기통에 잔뜩 버려져 있더래요 화가 나가지고 전부 주워들고 다시 들어가서 이거 왜 버렸냐고 약 안 먹고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 의원은 모든 병이 걸리면 그것을 누가 치료하거나 누구에게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집에 누가 아프면 뭐 불러다가 뭐 했어요? 무당 불러다가 굳었어요 대부분 집들이 그런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의원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이 아사가 하나님께 이 질병에 대한 치료와 은혜를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 운명을 맡겼다는 얘기입니까? 우상의 제사장들에게 그 운명을 맡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딱 하나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폭풍 앞에서도 여러분들을 겁박아 하는 세상의 환경 앞에서 오로지 주님만 향할 수 있고 그분에게만 시선을 모을 수 있느냐 우리 신앙은 결국 그거를 경주하는 싸움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99대 1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제 이렇게 9월이라는 좋은 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진실한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복된 9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힘주어 외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하나님 사이에 진실한 러브스토리아 김하인드로의 이름으로 힘주어 외칩니다